게다가 전속 룸이래요. 양재 우회전 다녀왔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내부에 프라이빗 룸이 촤르르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한옥 퍼레이드가 시작돼요. 하나부터 열가지 영롱한 때깔 빠르게 건져올리면 끝 근데 시그니처는 요거에요. 대왕꽃갈비의 생화장식이라 예약 필수 포토타임 갖고 손질해주세요. 와 미치게 두툼한 꽃갈비 불만 입혀가며 부으면 역대급 소고기 한판 완성 꽃갈비 천국 즐기다 보면 어머 이게 뭐야 갬동 한사발이 이벤트도 돼요. 2차도 여기서 끝납니다. 존맛 라면 볶음 인천 3대 김밥 맛집이요? 김밥 맛집답게 계속 김밥을 만들고 계세요. 인기 메뉴 3가지 주문고고 제일 유명한 계란말이 김밥은 일반 김밥에 계란옷을 입혔어요. 계란옷이 얇아서 기름지지 않고 튀는 맛 없이 잘 어울렸어요. 야채 듬뿍 졸면은 생각보다 양념장이 세지 않았고 평범한 편인데 야채가 많아서 아삭쫄깃해요. 김밥에 찰떡인 떡볶이는 양념 제대로 먹은 당면부터 조져주세요. 쫀득한 쌀떡이 그득하고 국물 양이 적은데 그만큼 진국이라 계란 꼭 부숴먹기 김밥 진국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을 잡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